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과거 유시민은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최성애 동양대 총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정경심의 표창장 위주와 관련해서 최성애 총장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경심에게 위임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해서 이것 때문에 시민단체 법세련으로부터 강요 미수죄로 고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검찰은 유시민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밝혀져가지고 어이없다라는 비파에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 검찰은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강요 미수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하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이들이 웃으면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강요죄가 안된다라고 이유를 든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시민단체 법세련이 공개한 김두관하고 유시민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측에서는 협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을 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면서 유시민이 최성애 전 총장하고 통화할 당시에 피의자와 웃으면서 통화를 하였다라는 최성애 총장의 법정 증언 등에 비춰보았을 때 피의자가 최성애 총장에게 위하 같은 정도의 해약을 고지하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따르면 앞으로 웃으면서 협박을 할 경우에는 죄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악덕 사채업자가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제대로 못 갚으니까 집을 한번 쓱 둘러본 다음에 이 집안에 예쁜 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희익 웃으면서 사장님 정말 딸이 예쁘십니다. 빨리 돈을 갚아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협박이 되지 않는 걸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검찰 측에서는 최성애 총장의 법정 증언을 불기소 이유로 들면서 결국 고발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단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고 달리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정경심의 증거인멸이라든가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30일에 무혐의 처분을 했고 정경심은 2019년 9월 달에 최성애 총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표창장 수요 사실이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내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최성애 총장이 정경심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그냥 하는 소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았다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법정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검찰 측에서 유시민이라든가 김두관 정경심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유시민하고 최성애가 웃으면서 통화했으니까 무죄라고 지금 검찰이 개콘을 하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이 따라할 것이다. 김만배 유동규에게 웃으면서 대장동 게이트 지시했으니까 자기도 무죄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참 재밌게 돌아간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이게 수사에 포커스를 하고 서로 웃으면서 통화했기 때문에 위력이라든가 강압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 없은 결론을 내렸다니 신검찰 수사법이구나라는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사악하게 능글눥글 웃으면서 모든 것을 모른다라고 딱 잡아떼면서 거짓말하면 무죄가 되는 것인가. 이번에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정말로 나라가 무법천지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이제는 누구를 협박할 때는 웃으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협박죄가 불성립이 되니까요. 우리 모두 웃으면서 합시다. 라는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검찰개혁의 성과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지. 그럼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지. 다음 소식이整точ